모아베 네 어저께 여기 모아베에 와서 굉장히 가성비 좋고 싼 모텔을 2박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틀을 좀 쉬려고요. 계속 걸어다닐 때는 잘 모르겠는데 막상 이렇게 쉬어 보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팔다리가 다 쑤시고 그래도 뭔가 건강해진 기분입니다. 아 날씨는 기똥차구만. 구름 한 점 없네. 좋은 하루 되세요. 런드리구가 있어요? 네. 첫번째 빌리구가 있어요. 첫번째 빌리구가 있어요. 다른 빌리구가 있어요? 네. 지금 미국 오고 나서 빨래 한번밖에 못했는데 오늘 두번째 해야 됩니다. 꽤 많이 쌓였어요. 여기가 따뜻하고 좋다. 동네가. 모아. 모아압. 나오니까 춥네. 그늘에 있으니까 추워요. 사실 여자들 화장 지우는 용 티슈 있잖아요. 물티슈. 그거 가지고 매일 목욕을 나름 하긴 해요. 근데 하고 나면 현타가 오거든. 어저께는 아치스에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다 먼지로 뒤덮였거든. 밥 먹고 가서 깨끗이 씻어내겠습니다. 더럽혀진 용도까지 깨끗이. 아 저거 한 대 빌려서 타보고 싶다. 여기다. 여기서 아침밥을 먹겠습니다. 아 여기는 주문을 받으러 오는 데군요. 원래 이렇게 모르는 식당에서는 이렇게 스페셜티로 표시되어 있는 걸 먹는 게 좋아요. 와 나왔는데 고기가 있긴 하지만 뒤에 사람들이 시킨 거에 비해서 너무 단촐한데? 베이컨, 감자, 소고기, 계란 두 개. 부 just steps태가anche스산입니다. 키키키키키키키X 잘라 Möglichkeit Privitating 시재 메뉴 ingen주 Customer dodge 그 빌딩 1분 50이네 1분 50 세제는 아니, 아니요 난 엔소가 본 수행을 들었어요 자신의 기존의 기존 상황에서 사용하는 사회 가족이 집에서하자 아니요 제가 간단히 작은 카메라에 좋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간단한 카메라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작은 카메라에서 لا 사용할 경우에는 없습니다 네, 이거 그 전체 완벽한ren마다 ,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있었구나 그럴줄 알았어 땡큐 땡큐 뽀송뽀송하게 드라이까지 다 하려고요 앗, 너무 많은가? 한 번에 해야 돼 그렇지, 지금 들어갑니다 뚜껑을 닫아주는 거고 일부러 오시디는 여섯 개 물, 물때마다 바뀌죠? 1 2 3 2 2 2 2 2 2 2 3 2 2 3 2 2 2 3 3 3 3 3 4 4 4 4 4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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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5 빗자루가 있어야지 빗자루랑 쓰레받기랑 먼지만 계속 풀풀 날리고 뭐할 짓이야 지금 30분째 저러고 있어요 다 됐다 살 부러지겠다 이렇게 들고 하자 5 5 5 5 5 5 5 5 와우 편집만 하다가 하루가 그냥 다 지나가 버렸네 이제 저녁밥 먹을 시간이 됐어요 오늘은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좀 생피하지만 혼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6 5 6 5 6 6 5 6 7 7 10 9 10 10 10 11 12 12 12 12 12 며칠 포테이터 아니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다른 게? 다른 게? New England Clam Chowder? 네 컵 컵 완벽해 감사합니다 이런 데서는 맥주도 한 잔 먹으시려고 해야 되는데 음, Clam Chowder 많이 안 짜고 먹을 만합니다 방금 Secret Grammar 64GB 동영상에 주문이 들어왔어요 신납니다 많이 많이 주문해주세요 이거는 뉴욕 스테이크입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알아요 여기가 보자 맛있었어요 내일 비가 온다 그래요 제가 내일 갈 곳은 거기도 비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커피숍 같은데 자리 잡고 일을 또 그냥 하는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얼른 마무리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목욕하고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 다음은 내일은 날씨가 좋다고 했으니까 오늘 하루 더 일이나 열심히 하고 있죠 3일 째인데 좀 아깝다 시간이 근데 이제 오후 5시까지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름이 글로리아스 카페 겸 식당인데 거의 비어있어서 거의 독서실처럼 일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러 왔지 일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너무 일만 한 것 같아 아 추워 시티마켓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날은 다시 개였어요 근데 너무 추워 어떻게 갑자기 추워지지 삽을 사고 아씨 이거 하나 먹을까 아 맛있겠다 블루베리 미니 머핀 사워크림 사워크림 파우더 슈바 플레임 도넛 아쉬운대로 이걸로 여러분 한번 사보자 동밀 브라우니 맛있겠다 초코치 쿠키 아 이거 하나 사야되겠다 안되겠다 피칸 견과류가 있으니까 얘가 더 낫겠지 이거 하나 사자 냉동식품이에요 냉장고가 없는 거로 그냥 지나가야 되다니 26 반값 할인이네 여기 근처에 농장이 많아서 그런가 고기가 쌉니다 아주 마지막 아 많이 샀다 이런 마트에 오면 쇼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자꾸 이렇게 맛있는게 보이잖아 자꾸 멈추게 되거든 이 정도면 한국 돌아갈 때까지 먹겠다 한 14만원 13만원 이렇게 쇼핑을 했습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쇼핑을 하니까 좀 외로운 느낌이 드네요 이상하게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냥 기분 탓이겠죠 날씨도 춥고 내일 가야될 곳이 이제 고블린 스테이파크 거든요 그 근처에 파킹장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오늘은 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밤에 영하 5도까지 내려가더라구요 오늘은 이 거위털 롱파카를 입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오리털 이불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 덮고 그 위에 침낭을 덮을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좀 깝깝해 가지고 아직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이거를 쫙 펴 가지고 덮고 그렇게 잘 생각합니다 이거는 뉴질랜드에서 우리 매영이 저한테 선물로 준 양털 양말이에요 평소에는 뭐 신을 일이 전혀 없는데 여기서 되게 요긴하게 신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늘 비 오고 한 10도 정도가 훅 떨어진 거예요 근데 유타에 갈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얼른 자고 내일 생존신고 할 때까지 빠이